지난 1년간 공석이던 경상북도 관광공사 사장에 김대유 대구은행 부행장이 선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부채 감축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김부행장이 경북관광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고 선임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임 김 사장은 청송 출신으로 대구은행 홍보실장과 공공금융부장 등을 거쳐 사회공원 부행장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도청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와 정년 60세 연장법제화,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 산업형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할배의 할매의 날이 지속가능한 기념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